박서준, 최우식 씨하고는 사실 평소에도 친했잖아요. 근데 이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새로 발견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. 일단 저희 부장님, 상순이 형이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. 되게 묵묵히 잘하거든요. 원래는 그럼 좀 투정을 부리죠. 아니야, 투정 부리는 사람은 아닌데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묵묵히 좋아하고 동물농장의 말처럼 동물농장의 말처럼 야, 야, 야. 멋있더라구요. 60%인가?